아휴, 이제 여기서 쉴래. 여기서 쉴 거야. 어휴, 이제 천천히. 여긴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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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적응하는 거 봐, 그냥. 역시 대형견이야. 저 실육실육, 저 뒷대야 봐, 뒷대. 방탄소년단 다시 하십니까? 퇴근하려고요. 와 진짜 발은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되네. 아휴 형 이제 여기서 쉴래. 응? 여기서 쉴 거야. 응? 일단 찍어놓는거지. 이를 걸어주려야지 이렇게 안긴다. 진아 진아 진아. 잠깐만 잠깐만. 나 눈이 봐봐. 응? 이렇게 쌀떼. 쌀떼 바로 여기다 올려줘야 돼. 아 이제 공 같아